외국 사람들이 진짜 좋아해, 그 영상은. 아 그래? 어. 이거 잘 되면 우리 세계로 뻗어가는 거야. 됐어, 됐어. 난 해산물 진짜 좋아하니까. 파이팅! 파이팅! 자, 100만 유튜브하고 가보자잉. 오케이! 저기 혹시 죄송한데 저기 여기서 먹방 촬영할 거거든요? 한 번 좀 찍어도 좀 신경 쓰지 마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보자잉, 휴좌. 안녕하세요 형님들! 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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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우치! 인사드립니다! 막 살아있는 낙지를 제가 소주와 함께 흡입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튀김에다가 한 잔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키워주십시오! 딱! 라! 와! 요거 요거 볶게, 볶게 아시죠? 네, 이렇게. 소리지? 응! 요번에 새우! 소유! 이야! 술이 그냥 계속 들어가요! 형님들! 아, 진짜! 아, 족됐다. 배부르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기름기라고 그런거. 아이씨. 야, 메인도 아직 안 나왔어. 낙지 나오면, 어? 낙지에 나오자. 와, 지금. 와, 진짜. 배 터질 것 같아, 지금. 어, 지금. 받아, 받아. 고맙습니다. 아이씨. 잠깐만, 우와. 찍었어? 오케이. 간다. 자. 형님들! 우와! 메로치가, 드디어, 낙지를 만났습니다. 형님들! 가만히 계실 수 없죠? 키워주십시오, 잉? 딱! 라! 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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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요! 뭐하냐? 뭐해, 젓가락으로. 뭐해, 젓가락으로. 기절시켜먹게, 이거. 너무 움직여가지고. 아이씨. 아니, 너무 움직이잖아. 이거 먹어, 그냥. 이거 먹어야지. 간다. 오케이. 큐. 술 먹은 걸로 해줘. 어, 오케이. 못 먹겠어, 술도. 간다. 오케이. 큐. 아, 힘들어. 으악! 으악!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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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봐봐. 아니, 그러니까. 산낙지는 이 맛으로 먹는 거라니까. 무슨 맛? 이 사람 움직이는 거를 딱! 생동당하게. 움직이는 맛으로 먹는다고? 그래. 너 뭉벅히 못 봤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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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찌개야. 살아있으니까는 숨을 쉬는 거잖아. 자꾸 어딜 도망가니? 살아있으니까. 야, 제일 싱싱한 거 가져온 거야. 알았어, 먹을게. 어. 오케이. 믿는다. 고! 아이씨. 형님들. 가만히 있을 수 없죠잉? 자, 한 잔 딸겠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요. 자, 얘 자꾸 어디 도망가니? 이리로 왔네. 이리로 와, 이리로 와. 기워주십시오잉? 따. 라. 와. 아, 이거. 자, 이제. 이. 이야. 형, 그냥 이거. 죽은 거 달라고 그러잖아. 아이씨. 산낙지 먹방에 무슨 죽은 걸. 아, 움직이잖아. 내가 어떻게 죽겠어. 알았어, 알았어. 뭐, 자. 간다? 응. 형님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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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시지, 시지. 아이씨. 시지 처리해줘, 시지. 이거 어떻게 시지 처리해, 먹방을. 아니, 해주면 되잖아, 그거. 안 된다니까. 이걸 어떻게 먹냐고, 형. 봐봐, 이게 막 움직이는 거 어떻게. 혼낙지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엄청 좋아해. 다 이걸로 스타트해서 다 뜨는 거야. 그냥 오징어 먹을 걸 그랬나? 에이씨. 똑같아. 걔는 모자 썼고, 얜 대머리잖아, 지금. 하아, 그게 뭔 상관이야. 어차피 사람이랑 똑같다니까. 눈 딱 깎고 먹어? 딱 깎고 한 마리 딱 깎고 먹자. 쇼. 형님들. 키워주시죠, 응? 딱. 락. 와. 와, 요거를. 잡아서. 오, 나 얘랑 눈 마주쳤어. 아이씨. 있어, 여기 눈 있잖아, 두 개. 여기. 안 보인다고. 봐봐, 나 보고 있잖아. 이렇게 보고 있잖아, 이렇게. 아, 기분 탓이야. 아, 먹어 그냥. 이거 제일 신선함으로 가져온 거야. 이랬다 죽겠다. 알았어, 먹어. 자, 간다. 쌍꺼풀 있네. 에이씨. 나도 먹는 쌍꺼풀 있어? 야, 장난치지 마. 알았어, 먹을게. 간다. 자. 오케이, 오케이. 다음은 followers. 먹을게여. Sure. 왜왜왜왜. 땡겨, 땡겨. 신선해서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유튜브 강 나온다 좋아 뭘 뜯어? 먹어 그래 아!! 아니 뭐하냐 빨리 먹어 야 그냥 우리 죽은 거 먹자 뭘 죽은 거를 먹어 익혀 먹자고 알겠어 뭐하러 이런 비싼 돈 주고 사왔어 살아있는 걸 화 좀 내지 마 진짜 싸우지 말자 우리 그니까 우리 채널에 댓글 왔어 제발 그만 싸우라고 그 댓글도 제발 좀 먹으라고 너 제발 먹으래 그래? 먹방인데 왜 안먹네 채널 이름 단식원으로 바꾸래 알았어 큐 자 회인들 큐어주시죠잉 아 또 먹어야 돼 자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모 이거 좀 잘라주세요 에이씨 진짜 잘라먹자 잘라먹자 형 진짜 잘라먹자 진짜 이건 아니다 진짜 잘라먹자 진짜 잘라먹자 자르면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지 먹을게 다 먹을게 알았어 잘라달라 어휴 고맙습니다 왔다 아 보기는 훨씬 낫다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자 형님들 큐어주시죠잉 딱 락 와 자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지금도 움직여 왜 눈 눈 눈 갈려 다 잘라봤잖아 다 잘라봤잖아 아니 잘라는데 눈만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마주쳤다니까 아니 그냥 알겠어 좀 먹으라고 지금 알았어 알았어 먹을게 자 갑니다 딱 찍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따갑나봐 아이 진짜 따갑나봐 초장 찍어가지고 아 뭐 따가워 산낙지가 야 원래 찍어 먹어 아니 얘도 따가울 수 있지 지금 매운 들어가는 거야 매운게 아니 형 먹으라고 형 그래 먹방이야 지금 산낙지 지금 피부 조직 하나 하나 생각해줘도 시간이 없다니까 안 되겠어 형 우리 어쨌든 리뷰 계산한 거잖아 풀어주자 아이씨 뭘 풀어줘 방생해 주자 아 썰기 전에 너 얘기했어야지 움직여요 아직까지 살아있다니까 낙지를 먹으라고 낙지를 뭐 계속 야채를 먹어 그러니까 네가 채소를 먹으니까 살이 안 찌지 너 몇 킬로야 48kg 너 걸그룹이냐 우리 댄스 컨텐츠로 바꿀까 뭔 햇집에 와서 댄스 컨텐츠야 걸그룹 잡으러 갑니다 형님들 걸그룹 잡으러 갑니다 따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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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먹으라고 진곤아 술 취했냐 술 좀 그만 먹어라 진짜 낙지를 먹어 낙지를 낙지를 술이라 생각하고 먹어 안 먹었어?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뭐하지? 나 안 먹.. 나 그럼 지금까지 나 왜 배불러 그러고 내가 내가 왜 그럼 안 먹었는데 왜 배불냐고 가자 2차 가자 2차 미친놈 2차를 왜 해가 지금 특히 이거 내 옷인데 이거 아니 같은 거 취했네 이거 응? 맛있어? 가자 가자 아이 죄송합니다 손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낙지 이거 드실래요 이거? 아 아 아 가 빨리 술 주면 그만하고 이거 드실래요? 이리 와 이리 와 아 이거 와 죄송합니다 구독 구독자 없다고 좋아요 싫어요 나 안 나오면 먼저 내겠다 아 진짜 특히 탁감은 못 해놨겠네 진짜 때려쳐 이 씨